인천시가 다음 달부터 QR코드 방문자 방역관리 시스템을 도입합니다. 최근 이태원 클럽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하면서 일부 방문자의 허위 정보로 방문자 추적에 어려움을 겪자 인천시는 선제적으로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. 휴대전화나 이메일 등 개인인증을 통해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발열 자가진단을 하는 시스템입니다. 시는 우선 인천문화예술회관 등 14개 공공기관에서 시범 운영하고 향후 복지시설 등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.